아 여기는 말이죠 원래 콜라를 컵에 따르는데 콜라를 캔에다 다시 따르고 있습니다 정말 드문 경우거든요 우리가 웬만하면 콜라를 컵에다 따르는데 여기는 말이죠 페트콜라를 캔에다 다시 네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TV 최군TV 저는 VJ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한강에는 어떤 일 오셨어요? 산책 오셨어요 아 산책 오셨어요 복장이 또 산책같으신 느낌같은데요 오늘 약간 느낌같은데 되게 라랄리리리랄라 날 좋아한다 거렸습니다 우리 네분도 학생이시고? 같은 대학교? 아니요 초중고 초중고인데 중학교만 말씀하시고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있고 싶었나보네요 초고는 있고 싶으시고 중학교 초고만 간직하고 싶으시고 그건 아니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은 한국을 되게 사랑하시죠? 네 하지만 가방은 성적입니다 한국을 사랑하지만 수입산을 또 좋아하시는 느낌 자체가 좋습니다 우리 네분은 초중고등학교 되게 친한 관계 한강은 좀 자주 오시나요? 아니요 여기서 남자친구 계신 분 손 한번 하나 둘 셋 방금 스냅 보셨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데 나에 있다 너희들은 어찌 나에 있다 좋습니다 아니 우리 두 분은 왜 남친 가지 없으세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슬프네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기분 전환은 또 약간 수입산을 사시고 성적이 또 가방을 또 우리 네분은 실례지만 나이는 다 동갑이시고 네 제가 봤을 때 네 우리 네분은요 스물 한 살 rat 맞죠? 맞죠 되게 스물살책처럼 풋풋해 보이진 않았어 왜냐하면 풋풋하면 그냥 맛있는데 풋풋하지 않아서 콜라를 여기에 따라 먹었어 그렇죠 이걸 봤을 때는 한 살이 더 많아 그렇죠 열린이 조금 더 있어졌습니다 오늘 좀 약간 좀 힘들게 걸어오셨나봐요 양말이 많이 더러워요 지금 지금 양말을 보시면요 되게 좀 많이 더러워요 양말이 많이 더러워요 지금 혹시 뭐 노가다 뛰고 오셨어요 죄송한데 철근 뭐 미장하고 오셨어요 죄송한데 혹시 샌들이 물에 들어왔어요 와 제가 요글래 본 양말 중에 제일 더러워요 어떻게 이런 양말이 있을 수가 있죠 죄송한데 깜짝 놀랬네요 양말이 굉장히 이에요 여러분들 샌들이 새로 사시면요 물 안 들어가게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예예 어떻게 말에 빨리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들 그 샌들 그 문제 샌들이 겁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게 모양 보시면요 이 샌들이 겹쳐진 부분과 안개지 부분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 보시면 딱 비슷하죠 확실히 딱 보시면 두 개 줄 두 개 여기 줄 하나 그렇죠 여러분들 앞으로 샌들 사시면요 조심해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얼마주고 샀어요 이거? 16만원 여러분들 16만원짜리 사실때는요 심사숙고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16만원짜리도 물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분께 또 상품을 드릴게요 아 상품으로요 상품권 드린다 말씀드렸죠 아 3만원짜리 우리 4명인데 4개 드릴게요 예 뒷금이 있으시네요 예 오 손격이 양말 같으세요 예 양말 좋습니다 자 우리 상품으로요 저희 대학로 갈갈이 패밀리 초대권 3만원 상당히 초대권 개콘입니다 개콘 4장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자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쿤티비 최군티비거든요 쿤티비 화이팅 하시면서 우리 여기 계실 6분은요 쿤티비 화이팅 하면서 이걸 들으면서 발을 한 번 뻥 한 번씩 하시길까요 예 아시겠죠 예 자 하나 자 카메라 보시면서 쿤티비 화이팅 하나 둘 셋 쿤티비 화이팅 좋습니다 여기 초대권 받으시고요 예 아 왜 문제 샌들입니다 문제 샌들 예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좋은 데 취직하시고 오늘 또 그런 여름 한강을 또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마지막 또 푸력으로 네 분 많으니까 우리 여자친구 남친구 없는 분만 자 푸력은 자 우리 여기 더러운 양말 좋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자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